자 우리 4년 전에 노래 불렀다가 망신당했다고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더니 4년 걸려서 왔는데 앞으로 자주 오세요 자 본인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39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옆으로 요기가 전면이에요 자 김민수씨 김민수씨 나오셨는데 아까 멋진 고수분들의 노래를 듣고 기가 죽을만은 또 한데 부르시겠다고 나오셨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는 잘 부르는 사람만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부르면 벌칙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한번 시작을 스타트를 걸면 꼭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유튜브에 본인 이름만 치면 또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연락이 올 텐데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감당할 수 있어요 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인력 공비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 인력을 대주는 그렇죠 이제 뭐 아주 일하시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소개해도 되죠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그 제일 사랑하는 큰형 우리 참명형하고 아 큰형님이 계시고 또 네 그리고 또 제일 사랑하는 동생 네 우리 또 카메라를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동생 박일남이라고 박일남 군 네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고 네 네 또 우리 가장 사랑하는 누나 우리 또 정인유 누나 같이 넷이 왔습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왜 그럴까 쓸데없는 얘기죠 네 전혀 개인치 않네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얘기해버려 네 또 그랬는데 또 별 표정도 안 변해 맞습니다 굳이 얘기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참 신기하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올라오셨으니까 노래 한번 들어가기로 했는데 우리 앞에 의사선생님분들이 있어요 아 의사 닥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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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의사선생님 네 의사선생님이시고 또 이쪽에는 또 방송 쪽에 계시는 네 또 기자님이시고 자 그런데 노래를 못하면 벌칙 있는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화끈하게 네 자 냉정하게 틀어나도 잘하면 네 시원하게 들이죠 그럼 일단 들어보고 들어보고 노래를 못합니다 들어보고 네 자 준비된 노래가 뭡니까 내남을 사랑을 위하여 홍경민 아까 잠깐 나갔던 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군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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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내가 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어차피 널 볼 수 없어서 널 모른 척하는 날 이해해야 해 이럴 땐 나의 곁에 누군가 사랑인 척 있으면 이젠 널 다 잊은 줄 알고 날 다시는 찾지 않을 텐데 아직도 혼자의 나를 보면서 넌 또 얼마나 울런지 너를 위해 아무리 감추려 해도 널 생각하면 눈물이 나 안 돼 안 돼 떠나지 못해 내 곁에 있어도 너를 볼 수 없는데 안 돼 안 돼 날 다시 찾지마 내 남은 사랑을 보면 뭐해 넌 이미 떠난 걸 괜찮아 길이 길지 않을 거야 세월 가면 그 많은 추억조차도 지워질 테니 편히 떠나 안 돼 안 돼 안 돼 너길 만들잖아 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내 맘이 안 돼 안 돼 소용없잖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넌 이미 떠난 걸 넌 이미 떠난 걸 좋은 일 쭉 하시고 네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병씩 돌려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없네요 하나 둘 셋 넷 테이블 아 넷 테이블 알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멋지신 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